침샘을 자극하는 다양한 음식들,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푸짐하고 맛깔스러운 밥상을 찾아갑니다. 밥상원정대 대망의 첫편은 생태관광지로 유명한 순천. 그런데 아침밥 든든히 먹고 출발한 덕분인지. 아이고 우리 김피디 밥상원 뒷전이구나. 벚꽃이 휘날리노. 영화침나요? 물좋다. 물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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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좋고 공기좋아. 이곳엔 맛을 찾아 수소문에 나선 김피디. 김피디. 안녕하세요. 순천의 산미를 찾으려고 서울에서 왔어요. 순천에서 꼭 먹고 가야하는 음식이 있나 해서 추천을 받고 싶어서. 사안동에 올라가면. 사안동에 올라가면. 저기 저 보리밥집이 떠요. 그래갖고 보리밥집을 아주 잘한다고. 등산 꾸들뚱 가서 보리밥 먹거든요. 거기까지는 한 얼마나 걸려요? 십리다 그랬어. 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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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리는 몇 킬로로. 십한 킬로는 나는 모르니까 늙어놓게. 아니 그것이 보리밥 한 그릇 먹으러 가는데 십리나 걸어야 돼요? 네. 커피 한 잔씩 참사요. 자 일단 할매 커피로 배도 채우고.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서 다니는데 배바구도 있어. 배바구. 전에 우린 너무 킬로다닌 때 배바구도 가보고 그랬어. 배바구도 다 벗겨져 버렸어. 형자. 에이정말이요. 형님이 근데 배바구로 가봐. 우리는 배바구 너무너무 데려갔지만 형님 안 가봤어. 가봤는가 자네는. 그래. 나는 가다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뭐하고. 수돔장에 나갔어. 수돔장이랑 다 그거 배바구 있거든. 지금. 배바구. 몇 번이나. 안 나간다. 약간 이렇게 좀. 양탈질. 길게버리. 지금. 뭐까 뭐까. 네. 나 들어갈게. 네. 들어와가지고요. 어머니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귀염받고 마을 어르신들께 힌트까지 얻어 심리길 마다앉고 나섰습니다. 제대로 된 밥상 구경하기 위해 진땀 빼며 오르고 또 올라도 보리살 한 돌도 안 보이는데. 아 산 정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 수도 있죠. 이 산 속에서 정말 순천에 소문난 맛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입고 있지 않나요? 저기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한 시간 발을 꼬막 걸어 산 중턱에 왔습니다. 아 혹시 여기가 그 보리밥 파는 집 맞아요? 보리밥 파는 집 맞아요. 아 생생동보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사장님. 나도 그 프로그램을 뭐 보이는 거 맞는데. 저 촬영 좀 할게요 사장님. 멀리서 왔는데 하고 가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산 속에 울긋불긋 개나리색 진달래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제대로 잘 찾았네. 식사 왔습니다. 주문도 안 했는데 상 먼저 나와요. 맛있게 드세요. 소문난 고신가 봐요. 고소한 참기름에 봉나물 종류별로 올려서 고추장에 슥삭슥삭 비비면 밥 한 공기 뚝딱. 등산객들을 유혹하는 보리밥이 밥상원정대에서 찾은 첫 번째 음식이죠. 조개상 등정을 끝낸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잡고 꼭 들른다는 이곳. 이구동성은 이모와 칭찬해요. 나물도 많고 봄에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봄에 그런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바로 보리밥을 커다란 솥에 매일매일 지우니까요. 그런데 웬 다든밥에 숯뿌리기? 뚜껑이 뚜껑에서 열이 이렇게 나지면은 밥이 설어. 이런 경우는 무게에서 열이 내려가가지고 밥이 딱 맞게 퍼지기도 잘하고 참 맛있다라는 그런 밥이 나오게 돼있어. 우리 밥만 30년째 짓는다는 사장님. 정말 밥 잘 됐네요. 다리 이렇게 맛있게 되는 거 봐봐. 뜨끈한 보리밥 완성됐으니까 여기에 궁합 착착 맞는 각각의 나물들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나물이에요? 다야가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거리가 다 돼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기에는 이렇게 자잘한 것 같지. 자잘한 게 더 맛있죠. 시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좋잖아요. 자연에서 나고 자란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비타민이 풍부한 돌나물도 널렸고. 입맛도 살린다는 유채나물. 비와놓으면 쑥쑥 자란다는 평화바석까지. 다 무궁해. 무궁이야.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죠. 그리고 이곳엔 보물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 집 보물이야. 엄청 좋은 자리야. 봐봐. 여기 끌려야 돼. 장고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본은 저한테 공개 안 해주실 거지. 안 돼. 혹시나 또 와서 열어보면 안 되니까. 금은 부하라도 숨겨놓으셨나 열려라 참깨. 거기가. 이게 지금. 봐봐. 다 돌이에요. 이 안에가. 진짜 불쩍. 정말 동굴 같네요. 우리 냉장고. 냉장고가 없어요? 우리 냉장고 없어.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우리 발전해가지고 쓰자니. 감자, 고구마 온갖 재료들이 숨어있는 조계산의 천연 냉장고. 3개월 가까이 신선하게 보관도 할 수 있고요. 한여름에는 냉풍류까지. 그날그날 같이 취한 재료로 반찬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이랑은 어떻게 되세요? 딸이에요. 나물 묻히는데 있어서는 선수가 다 된 29살 따님. 재료가 좋다 보니까 특별한 요리법도 필요가 없답니다. 간단한 양념에 손맛을 더해 조물조물. 지금 이게 한 장이에요? 네, 이게 지금 가지수는 이 정도 나가는데 내용물은 바뀌는 거죠. 이제 제철 따라서. 조계산의 정기를 받은 보리밥. 김피디 입으로 들어갈 시간인데 맛있게 비비고 우리 석재피디. 아니 입이 이렇게 컸나? 어린이 입맛 김피디도 사로잡은 그 맛. 말 그대로 지금 막 새로 태어난 이런 채소들.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너무 좋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이 보리밥이거든요. 입안에서 씹히는데 이 보리밥이 안에 털털털털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랬자요? 털털털털 했자요? 자, 이제 두 번째 소문난 맛은?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순천에서 왔습니다. 혹시 그 순천에 괜찮은 맛있는 뭐 음식이 있나요? 옛날 전통 손으로 돌려갖고 옛날 옛날 전통. 옛날 옛날 전통? 아니 그 집이 지금 어디 있는데? 초과집 할머니 집을 찾아가면. 초과집 할머니? 초과집이 많다는 순천의 한 민속마을을 찾아갔는데 우리가 찾을 건 초과집인데 입구가 너무 우리우리한 거 아니에요? 높이 날새가 멀리 본다. 김피디 높이 날아보려고 올라갔는데 아, 답이 안 나오네요. 초과집 너무 많은 거 아니야? 2만원 초과집에서 어떻게 찾지?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보이는 저 집이요? 대만이 있는데 바로 거기다. 아, 저기 저기.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가 식당이에요. 우리 집 안녕하세요. 두 번째 찾은 소문난 맛의 주인공. 아, 이분입니다. 인사를 하자마자 다시 음식 만드느라 여념이 없으시네요. 오늘의 재료는 콩인가? 네,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손두부 맞습니다. 옛날에는 멧돌리로 갈아서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나온 뇌로를 이것을 이렇게 주로 혼자 만드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지, 힘들어도. 내가 그냥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기계 덕에 그 사람 도와준 것은 편안해지신 거죠. 내가 해야 돼. 고집이 있으세요. 온고집 할머니 두부 외길 인생 어느덧 60년입니다. 저 밖에는 아무나 몇 개 갖다 줄래요? 아, 안 돼? 안 갖다 줘, 안 갖다 줘. 네? 고거 들고 온 거예요? 나 옆에? 옆에 다른 사람 있으면 성가시다고 그러시더만 김표디 머슴처럼 잘 부르시네요. 저거 좀 물려면 잠가버려야 돼요. 손상이 너무 넘칠게 물이 너무 작아서 꼭 좀 잠가. 네, 네. 줘요, 잠깐 나 도와줄려면 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제가 할게. 어르신, 놔둬요. 무거우세요, 무거워. 아, 빛날에 공부 되게 부릅니다. 제가 할게, 제가. 어, 그만하네. 어, 그만하네. 아, 그만하네. 아, 그만하네. 어, 그만하네. 아, 그만하네. 어, 김혜, 오늘 뜨거운데? 뜨거워야 돼. 두부가 내 이제 신고만 안 돼. 그래. 뭐, 돼지 마. 가부려, 인자. 다 됐어. 가부려, 인자. 가부려. 인자. 인자. 가라고요. 사실 다 했거든요. 사랑. 가부려. 두부 만들기만 60년을 하다보니 이정도는 이제 척하면 척입니다. 멍글멍글해진 두부는 판에 넣고 꾹 눌러 물기를 빼면 됩니다. 이제 탱탱하게 응고된 두부를 각 잡아서 예쁘게 잘라주지요. 이건 이제 마지막 다 된거요. 애기 속살처럼 뽀얗고 촉촉해 보이네요. 두부는 역시 손맛이지요. 그런데 누구시죠? 야, 어서 오십시오. 아, 할머니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두부는 딱 이 한판. 어? 야, 공정판. 야, 공정판. 딱 한판. 아, 여기 식당이 아니고 그냥 두부만 만드시나보네요. 두부 샀을 땐 이러고 자주 오세요? 응, 더워. 떨어지면 못하지. 저희 두부는 한정 판매를 하니까 두부 맛보러 오셨다가 허탕치는 경우도 있죠. 갓 만든 손두부 맛있게 즐기려면 요 녀석이 필요합니다. 김치. 한 3년 된 김치요. 어따 맛있겄네. 두부랑 찰떡궁합 자랑하는 묵은지. 맞아, 맞아. 진짜 잘하네요. 두부 김치. 별 안주시지 않는. 두지 마요. 이 귀한 걸. 야, 이 김치 색깔이 진짜 제대로 먹었어. 진짜로. 그니까 김피디 부럽다. 넌 할 것 없이 찾는다는 이 집 두부. 맛이 어때요? 막걸리 생각나죠. 두부가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하고 흡수되는 느낌. 김치 사이사이로 두부들이 이렇게 막 부서지면서 그건대로 조화가 막 돼요. 우리 어르신. 제가 한입 드릴게요. 아. 두부 만드느라 고생하신 어르신께도 한입. 나를 한장 먹을게. 어르신. 그럼요. 혹시 순천에 오면 꼭 가봐야 되는 곳, 음식점 혹시 아시는 곳 있으세요? 옷장, 아룻장 있거든. 순천에가 또 장이. 아, 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아룻시장. 거기에 가면 뭐 어떤 게 있다고요?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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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밥이요? 네. 사람이 많지 보이는 사람이 항상.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자, 어르신. 나 그만해. 아. 하하, 배 채웠으니 이제 순천의 마지막 밥상을 찾아 나설까요? 아랫장. 어르신 알려준대로 아랫장을 찾아갔는데. 장터치고 너무 한산한 거 아닌가? 아, 여기가 아랫장이다, 아랫장. 장날이 아닌가요? 아랫장이. 네. 한판. 아, 진짜 아랫장이라고 써있네요. 하영이, 저희가 지금 이 아랫장에서 되게 유명하다는 국밥집을 찾고 있거든요. 유명하다는 국밥 같지? 저거는. 국밥. 지금까지 계속 저기 손님이 최고로만 해. 국밥집이라 써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랬다, 저거 저거 저거.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저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 국밥집. 소문대로 문 앞부터 바글바글합니다. 네. 김피디 입장. 생각내서 낫지야. 살아놀잖아. 살아놀잖아. 어, 김피디 오늘 못 들어가겠는데? 한 번에. 아랫장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음식은? 자, 국밥 왔어요. 이 두 개야. 그래요, 국밥입니다. 진한 육수에 고소하고 쫄깃한 머릿고기를 넣은 국밥은 예로부터 서민밥상을 책임져 왔다죠? 오, 시원하게 앉아. 맛있겠다. 배도 든든, 마음도 든든. 손님들이 이렇게 꾸준히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고기가 이렇게 먹었을 때 막 오돌오돌 씹혀요. 그냥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오돌오돌오돌 오돌오돌. 너무 맛있어. 그래서 연온맛을 저도 국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연온맛을 내는 데가 없어요. 고기를 머릿고기 연온로 해주고 육수가 맛있으니까 입맛이 딱 맞아. 그러니까 온거야. 맞습니다. 국밥 예찬. 국밥의 맛을 결정찍는 건 바로 국물이겠죠? 돼지 사골입니다. 국물 맛의 일등공신. 바로 이 돼지 사골. 15시간 정도 푹 구워서 육수를 내는데요. 살코기와 함께 한 번 끓이고 살코기를 발라낸 뒤에 한 번 더 팔팔 끓이면 이렇게 뿌얗고 예쁜 친한 육수가 우러나온대요. 보글보글. 이게 아침에 먹으려면 저녁에 일부 삶아놔야 돼요. 이모야. 말아서 끓입니다. 흰쌀밥 따끈하겠다. 고기인심 이렇게나 푸짐하겠다. 2인분 같은 1인분. 바로 이거군요. 국물을 담을까 말까 담을까 말까 토렴으로 뚝배기를 데워주고 가진 양념에 파까지 올리면 아랫장에 명물이라는 국밥 완성. 바로 이 국밥이 얘부터 속달리고 배 채우는데 딱이 나는 그겁니다. 매일 이렇게 한 스팸씩 먹어도 살이 아주 사라지고. 아따 김피디 국밥 먹을 줄 아는구만. 밥 한 공기. 국물이 많은 순간부터 그 맛에 푹 빠질걸요. 국밥 하나 남았어. 들어왔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냠이 잘 먹는다. 석재야 많이 먹어라. 쿵디 팡팡. 으으으음. 아 선생님 진짜 좋아요. 이렇게 파악 이렇게 구워가지고 육수를 괜히 내신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할머니 말 잘하셨는디 심리 고행길 끝에 맛본 보리밥 민속마을 초가집에서 만난 할머니의 손뜩구 그리고 창타에서 만난 보온 국밥까지 오늘 순천에서 정말 푸짐하게 밥상 잘 받았습니다 밥상 원정대 고고 좋다 정말? 좋아요 그래 진짜 부럽네요